Q. 정서지 자, 스텐바이스! 액션! 큐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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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친구 있어. 2, 2, 2년... 2, 2년... 오빠! 야! 1, 2, 3! 오빠! 오빠! 안녕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런 건 안 좋아해, 카메라를 가리는 거. 나 옛날 사람. 아니 왜, 약간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고. 그러면 이런 거, 이런 거. 이렇게 있다가. 싹. 어머. 안 입고. 이래요. 보다 더 예쁘네. 더 가세요, 더 가세요, 더 가세요. 형님, 어디 가? 더 가세요, 더 가세요. 하나, 둘. 형님, 패션. 큐. 사실 못 걸었는데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Excuse me. 해바라. 으아, 줘. 이야. 아, 이거에요. 잘 말이죠? 아, 이거. 이거는 꽈리만 하게 되겠네. 공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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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오늘 복귀한 다이아몬드 코스넷 대비어 마가입니다. 드라마 매일 필터차는 우리. 특별히 제가 주제를 해서 그래요? 그럼 바닥에 보겠어요? 그런데 바로 거거든요 컷 김성희 김성희 최성희 배우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가만있어! 밀려서 맨 앞에 맨손이에요 뭐하시는 거죠? 죄송합니다 경찰입니다 너 왜 도망치는 거야? 뭘 잘못했길래? 뭐가 찔려? 긴가민가해서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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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희들이 벌떡이라서 거기서 윤라라! 뭐하시겠네 윤라라! 자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음 프로로 우리가 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엄마 보고 하다가 엄마보고 하다가 이런 안해 광고 오프 곳저는 끝 드라마 제작에 직접 투자를 뭐야? 야? 야 벅샤! 야 너 벅샤! 벅샤! 액션! 끝! 모으기 힘드신 분들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자 다음 순서로 준비된 영상! 지금 우리를 생각한다. 우리를 생각한다. 고맙습니다. 잘 나왔네? 이렇게 하던데? 이렇게 쓰러지니까 진짜 하던데? 나 잘 쓰러지지 않았어? 나 잘 쓰러졌어. 너무 아프겠어. 이렇게 돼? 어.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았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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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